아! 어! 이브이다! 아우! 맛있다! 뭐해? 엄마? 어! 엄마!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! 운동? 아우! 야! 엄마 살 너무 많이 쪘어! 배 좀 봐! 이거 다 어떡하니? 이거 살? 그래! 이제 여름이니까 다이어트 해야지! 그래! 야! 비키야! 너 이거 먹어! 뭔데? 포스트 바이오틱스! 너네도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! 리오나! 나와봐! 뭐 먹어? 뭐 먹어요? 이거 먹어! 뭔데? 몸에 좋은 거야! 딱 먹어봐! 손으로 딱 이렇게 따가지고 먹는 거야! 음! 맛있어! 엄마! 이거 진짜 맛있다! 달콤한 요거트 우유 가루 같아! 맛있지? 맛있는데 왜 방구를 껴? 나 방구는 잘 껴는데 또는 못 써! 그러니까 더 이걸 먹어야 돼! 리온이처럼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! 엄마! 나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? 아우! 여러 개는 안 돼! 하루에 한 포만 먹는 거야! 얘도 참! 맛있다! 그치? 이거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서 요즘 같은 때는 꼭 하나씩 먹어야 돼! 꼭 하루에 하나씩 챙겨 먹어라! 알겠어! 까먹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거 가방에 몇 개 넣어놔! 응? 학원에 갔을 때도 그냥 까서 먹으라고! 물 없이 먹어도 되니까!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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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헉허허허허허허허불이 누가 Informko 한거 우려meye 내가 먹거나 너의 err stumbled. 우리를 생 prova연히 이거를 가지고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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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nnen 으니 soll tFORE 배 frontier 아medi ?... 으흠 맛있지 않아 너무 맛있어 햄버거 맛이 완전 좋지요 누나 누나 난 감자튀김에 진짜 맛있어 나도 나도 나 감튀 먹으려고 햄버거 먹는거야 맛있니? 엄청 맛있어 엄마 짱짱 그래 맛있겠네 너네 저기 뭐야? 오늘 몇 일이지? 학원 오늘 안가? 엄마 나는 갔다 왔어 엄마 나는 가는 날 아니야 음 맛이 좋나? 어우 맛있네 아 또 햄버거를 먹어버렸네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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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장겨 안장겨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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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한테는 이게 있잖아 미안해 줘서 고마워 와 이때보다 내가 지금 4킬로만 찐 것 같은데 이때 진짜 이뻤다 에이 나 돌아갈래 하이힣힣 아 화이팅 후 오 오 오 아 이제 배가 잘 잠기네 뭐야 호 아 시원하다 야 똥쌌냐 어 나 이거 먹고 완전 잘 나와 하 이제 방구쟁이다 똥쟁이다 아하 나도 대성공이다 하하 좋아 시원하게 응가 대성공 성공 구독자 이벤트 이벤트 실제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던 녹식자 포스트바이오틱스 오키님들의 장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10분께 쏩니다 10명이나 줘? 맞아요 엄청난 기회에요 10분이나 드리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다구요 야 엄마도 신청해야겠다 어디다가 하니? 이벤트 신청은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야 엄마도 신청하려고 여기 들어가면 되는거야? 어 거기 들어가서 하면 돼 부모님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산들 바람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주